안녕하세요 지영TV입니다 오늘은 아빠랑 비밀의 공원에 왔는데요 두구두구 하네요 자 이제 모험을 떠나볼까요? 그럼 오시! 비밀의 공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차 너무 멀리요 시원하다가 오늘의 앞뒤입니다 아빠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역시 쉬는 날에 놀아주는게 최고입니다 쉬웅 이제 점점 이런 길로 쭉쭉 따라가야 돼요 산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난치면 떨어져서 아이아이아이아 이제 솔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이제 여기로 갈게요 코피 쌩쌩하네요 나무가 엄청나요 솔도 많이 있고 솔나무도 있고요 그늘까지 있습니다 하 그리고 솔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발로 축구하기가 엄청 쉽겠네요 솔이 이렇게 떨어져 엄청 많이 떨어져있는 공원은 처음입니다 이런 상쾌한 공지를 어디 숨었겠어요 엄청 좋아요 설나무에다가 햇볕에다가 그늘까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프트까지 보이고 샌님까지 보이고 나무까지 많고 벌레 친구들도 있고 참 많은 친구들이 있네요 자 아카시아를 띠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띠러서 살아야 한다 좋아한다 안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씩 뽀뽀뽀러서 말하는 게 반복합니다 아카시아를 띠러서 말하는 게 반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치켜볼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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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코똥꾸가 아니다 땅코똥꾸다 땅코똥꾸가 아니다 땅코똥꾸다 땅코똥꾸가 아니다 지영이는 뚝뿐이다 어? 이렇게 조그만게 좀 뚫어져있으니까 가시처럼 보여 뚝끈아 두자마자 앙콩콩 한 느낌 여기 불탔나 보다 여기 여기 불이 타? 누가 담배 피웠나봐 불은 자연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담배 피워 지영아 이 라무 봐봐 왜요? 지영이 오른쪽 봐봐 어디? 나무들 많아 나무들 모아놨는데 수저기도 너구리 수저기 어떤거는 두개씩 갈라져 놨고 어떤거는 잘랐고 어떤거는 쎄 비율이 많아 어떤거는 그냥 큰게 넓이 있는거 지영아 그런데 너구리 산다는거 거짓말이야 아니 너구리 너구리가 살아 살 수도 있지 에이 그건 너구리가 도망쳐서 중위로 가면 유통사고 낫겠다 근데 여기에는 길어낼 수 있는게 없잖아 여기가 지영아 잠깐만 응 지영아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게 만들어진 이유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ören, 너무 하나ért 지금 바로 어디서 고민할 수 있을거예요 어? 아아아 제가 이거 오고 이게? 아기 우와 신기해 이거 지옥아녀 신기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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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더 형 막 από 탁 탁 아빠, 아빠 알잖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사랑해 사랑해 이쁘다 안 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백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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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이제 나도 불쌍해 아빠, 이제 나도 불쌍해 나 줘? 응 우와, 귀여운 애 엄청 날 수 있어 백시 나가다가 아, 머리 위로 밤떨어지면 생각나 이거 볼래? 이거, 밤밤 이거, 밤밤 아, 이게 밤밤이야? 아, 이거 봐, 이거, 이거 드라카 땡겨, 진짜? 그거를 이렇게 까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까는 거야 으윽 으왓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